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허준박물관에 왔어요.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조선중기의 명의이신데 코로나로 힘든 요즘,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병들을 이겨냈는지 느껴보고자 왔어요. 네의원과 한의원, 미니어처가 신기했어요. 동의보감 실물로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. 나무건강을 담다 전시회도 열리고 있어요. 전시회 기간은 10월 3일까지입니다. 허준 선생님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도 확인하고 가세요. 포토존도 다양하게 있고,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면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직접 약재도 만져볼 수 있으니 꼭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세요.